최근 몇몇 정치권에서는 동주로 생가를 보전하자, 방문관을 만들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저도 기사를 봤는데 동상이랑 생가. 그냥 그런 얘기는 제가 죽은 후에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사들은 그냥 넘겼고요. 그걸 갖고 제가 어떤 뭐 딱히 할 말이.